이 블루와이스 봐야지 와 이 어 블루와이스가 훨씬 이쁜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블루와이스가 이뻐 아우 이거 뭐 전목 산목이지? 아니 산목인가? 산목이죠 산목 산목이구나 그 전목은 요즘 알았어요 산목 큰거 여기 찍었어? 다 찍었죠? 여기 아 저 블루와이스 큰거 제일 큰거 한번 찍어봐요 제일 큰거 제일 높은거 블루와이스 제일 높은거 봐야지 2m 큰거 있어? 이거 바깥에 있는거 말고 바깥에 있는거 말고 천안에 예 천안에 가서 찍을거니까 좀 이따가 2m 1m 80? 근데 여기 확실히 따뜻한건지 천안에 온풍기를 다 했어요 근데? 했다고요 저거 저걸로? 저거 다 했다고요 저 온풍기를? 어린거만 어린거만 아 그렇지